상세량이 더 적어지는데 지금 일을 한 거잖아. 방법이 없어. 난 두통밖에 없어요. 색도 안 좋고 몸도 붓고. 아주 조금 버는데도 등산한 것 같이 좀 힘들고. 숨이 가쁘고 머리가 어지럽고. 뭘 할 수가 없어요. 딱 이렇게 지금 불어있습니다. 이게 스태프들 다 그렇고 다 부었어 지금. 눈 뜨기 힘들어 나 지금 눈이 무거워. 왜 쳐라. 너 딴 손 안 됐어. 손말도 좀. 예쁜 것 같죠. 와 많이 보았다. 얼른이 빠지는 줄 알았어. 아비. 네. 파쌍네. 파쌍. 이모도 펄스 원하가요. 소극곤론이라고 하면 반드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과연 백만족은 히말라야 최대의 난관. 우산병의 한계를 겪을 수 있을까요. 그리고 이 마을에 숨은 백만족의 동반자. 야크. 야크. 야크와 일생을 함께하는. 순도 사람들의 가장 큰 생계의 수단은. 야크 카라반. 야크에 물건을 싣고. 차마 고도를 통해 티베까지 넘어가. 현지인과 물물교환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야크 카라반에 도전하게 된 백만족의 숙제. 야생의 야크와 교감하라. 우리. 내 작심이 굉장히. 위축되게 만난 거예요. 과연 백만족은 조로소도를 넘어. 야크 카라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. 우와. 야. 걸음. 떠나는. 큰일 납니다. 너무너무. 이렇게. 그러니까. 아슬아슬. 걸으면서도. 야크를 또 놀라게 하면 갑자기. 피잖아요. 떨어지지 않을까. 이런 불안감. 그럴까. 아. prot BIG. 으. 엄청 오래. 아 어 이 가지 Penguin. 우리 겨울지 모르고. 네. 펜트를 안 갖고 보잖아요. warned. 목법에, 그 cardi. 차량보다 더 힘든거 같아. 남동인건이ITY. 양극의 고통이 만나는 곳 네팔에서 펼쳐진 병만족의 새로운 생존기 과연 병만족에게는 어떠한 여정이 펼쳐질까요? 양극의 고통과 기쁨을 두 개 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세상의 아름다움은 하늘이 다 주신 것 같아요 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줬고 처음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번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 대만족입니다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딪히는 대로 해보자 다른 정글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공부도 안 했어요 에이 병만족장님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3월의 어느 날 병만족장을 태운 경비행기 한 대가 힘찬 이륙을 합니다 병만족장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? 단단히 체비를 한 채 파이팅을 외치는 병만족장 이곳은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4천미터 상공입니다 제가 지금 스카이다이빙 교육받고 있고 또 다른 정글을 위해서 준비들을 좀 했어요 남들은 평생에 한 번 뛰기도 힘든 스카이다이빙을 하루에 다섯 번이나 뛰다니요 역시나 강력도 남다른 병만족장입니다